아따 안녕하세요 농녀입니다 사실 오늘 포카 앨범에서 언박싱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가볼까요? 포카 포카 9개가 있고요 포토 카드가 열 장 중에 2장이 랜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나오고 그리고 얘는 QR 카드 4종 중에 1종이 랜덤인데요. 뒤에 QR이 뮤즈 중에 탈리아 이 친구만 이 포크 앨범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요? 탈리아 뮤즈를 좋아하는 분들은 포크 앨범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. 하면은 피드를 작성할 수 있네요. 근데 갤러리에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따로 화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스티커로도 꾸미고 이 페이블샷으로도 촬영해서 꾸며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보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